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오늘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아 너무 이쁘게 생겼어 뭐랄까 진짜 신기하죠 이렇게 생긴 친구를 처음 봐서 뭔가 약간 얼굴 같기도 하고 약간 그 친구 같죠? 웃옵 같잖아 웃옵 아니 꽂혀 놔서 나는 요즘에 이렇게 좀 레트로 디자인 쪽으로 가는 것들이 되게 좋아요 근데 참 이거는 누가 봐도 음악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 디자인만 보고 되게 구매 욕이 올라오는 마이크가 아닌가 이게 보세요 이게 방송할 때도 딱 요런게 딱 있으면은 예뻐보이잖아 소품 같잖아 소품 근데 기능이 있고 맞아요 기능 다양하고 그리고 USB로 그냥 바로 구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기능을 아주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다목적 다기능 그리고 가성비 이런 것까지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마이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건 AKG에서 나온 마이크인데 삼성 사이트에서 직접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에서요? 네네네 AKG 삼성이 들어왔잖아요 샀죠 네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역시 저희가 처음으로 리뷰하면서 처음으로 삼성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당황스럽죠 삼성 이렇게 자 AKG 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라이어라라는 뜻인데 라이어라라는 영어인데 검은고 자리라는 뜻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뭐 한국에서는 라이어라라고 발음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기본 리라라고 통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라 가격은 10만원대 중후반 뭐 사이트마다 조금씩 다릅니다만 뭐 보통 평균적으로 나와있는게 한 16, 17만원 선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어 여기서 특장점 이런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저희가 AKG는 좀 검증이 된 마이크 브랜드잖아요 그냥 믿음의 브랜드죠 믿음의 브랜드 왜 그러냐 214부터 저희가 하도 많이 쓰다보니까 저도 214를 메인으로 쓰고 있고 얼마전에 레코딩타임즈에 달린 댓글이 너무 웃겨가지고 저희가 요거를 미리 꺼내놨는데 역시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는건 세련된 고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미련없이 214 지르러 갑니다 정작 버즈비에서는 214를 팔지 않는걸 어머니 더 믿음이 가네요 이게 너무 웃긴거야 네 버즈비에서는 214를 안 팔고 있습니다 썸그린무비님 네 썸그린무비님 그리고 이진숙님 이런걸 볼때마다 214가 참 좋은 마이크라 생각이 드네요 일단 214는 사두고 다른 마이크를 고려해보라는 느낌 그렇습니다 거의 그런거나 마찬가지죠 이 가격대에서 최고다 라는 어떤 기준을 제시해주는 마이크다 보니까 AKG 214의 브랜드 AKG라는 것만으로도 일단 조금 신뢰를 먹고 들어가는게 있어요 맞아요 사장님 근데 우리 왜 안팔아요 생각해보니까 나는 당연히 팔을 줄 알았지 나도 맨날 214를 기본 마이크로 썼는데 안팔어? 더더욱 믿음이 가네 진짜 214가 그정도입니다 여러분 사장님이 안팔아요 AKG는 어쨌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이크 이쪽에서 이런 어떤 특정 부분에서 AKG는 무조건 딱 한자리를 딱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들 사이에서도 특히 414 같은 경우는 워낙 좋은 마이크고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기타리스트들이 굉장히 탐내하는 마이크입니다 이게 414로 스트록을 받으면 그렇죠 그 정말 기분 좋은 찰랑찰랑한 소리가 아주 앵간한 그 100만원 중반대 통기타 이제 어커스틱 들고 오면 다 지가 알아서 다 받아줘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AKG의 고이상도 USB 마이크 그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면 일단 뭐 이거 봐 디자인이 예쁘다라는게 이런 공간에 딱 있을 때 내가 말했잖아요 소품같고 진짜 좋다 전문 스튜디오 수준의 녹음품질 이렇게 나와있네요 192kHz 24b 오디오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안에 4개의 컨덴서 캡슐이 있어서 다양하게 전면 전후면 스테레오 와이드 스테레오 이렇게 여러분들의 목적에 맞춰서 컨덴서를 구동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포트로 연결은 쉽게 연주는 빠르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스펙을 살펴볼게요 울트라 HD 고이상도 USB 컨덴서 마이크 이렇게 되어 있죠 어 크기 뭐 사실 뭐 크게 나와있는 그런 한글로 스펙이 스펙이 있다 보니까 대단히 딱히 읽어드릴만한게 없네요 제품 스펙이 신호대 자분비 98dB 이고요 그리고 24b 192kHz까지 제공이 되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그 그 프리퀸시 리스펀서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딱히 안 나와있고요 저기 평가도 굉장히 좋네요 이만한게 없다 뭐 이러고 있네요 네 여기에 매뉴얼 없네요 없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과 장점이라고 말씀드린다면 아까 초반에 나왔던 USB 연결 방식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뭐 불편하시면 또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 모니터와 뭐 여기 이제 일단 외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얘는 리라입니다 리라 이 패턴 마이크 패턴 정하실 수 있고 개인 개인이죠 일단 이게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가 앞면입니다 앞면 보시면은 불이 들어와요 저 뒤쪽에서 조정하면 프론트 프론트 앤 백 타이트 스테레오 와이드 스테레오 고르실 수 있고 뮤트 가능하죠 그리고 헤드폰 볼륨이고요 여기 있습니다 헤드폰은 USB 그리고 생각보다 무게감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감 있게 이런 뭔가 약간 그 경사가 있는 곳에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딱 붙어있는 AKG 리라입니다 일단 리라입니다 너무 이뻐요 굉장히 이쁩니다 이렇게 네 잘 보고 왔습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 지금 외관 에서 보셨듯이 이 마이크 자체 얘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전문 뮤지션이 아니시더라도 이 마이크를 굉장히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쓸 수 있는 지금 어 경호수도 되게 많고 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뻐야 돼요 이쁘잖아 이쁜데 AKG 막 딱 박혀있고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저희 외관 때 보셨지만 여기서 이제 프론트 프론트백 타이트 스테레오 와이드 스테레오 이런 기능들이 있잖아요 이 기능들 마이크 패턴을 일단 이렇게 뒤에서 조정을 해 주시고 이걸 받아보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그거를 받는 이제 그 사운드부터 모니터 한 다음에 실제로 프론트로 받은 기타 보컬 사운드까지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레이신부터 먼저 모니터 해볼게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모니터를 할 건데 사실 타이트 스테레오나 와이드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놓고 이제 그 녹음을 하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들리잖아요 들리는데 저희가 지금 이 트랙이 모노트랙이다 보니까 요거는 모니터 해드리는 의미가 딱히 없을 것 같고 그냥 요거 대담하실 때 프론트백 요렇게 놓고 밸런스가 똑같은지 그 정도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두 개 들어 볼게요 AKG 리라 프론트 패널 마이크 수음 중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받은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요렇게 받은 겁니다 네 AKG 리라 프론트 앤 백 마이크 수음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은총씨 안녕하세요 마이크 수음 중입니다 이게 잘 들어가죠 이렇게 밸런스가 완전히 똑같이 들어가죠 왜냐하면 아까 보니까 컨덴서 방향이 아예 네 개가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전혀 밸런스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담을 하실 때 그냥 완벽하게 이렇게 놓고 쓰시게 되면은 같은 밸런스로 들어가실 수 있고 이렇게 놓고 쓰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방송에 있는데 그 스테레오 이미지가 그대로 송출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는 악기 보컬 이런 거에 어떤 밸런스를 갖게 되는지 한번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온통 너의 생각뿐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매일 아니 너무 괜찮은데 이게 10만원대 주구바네 아니 지금 잠깐 중간에 큰원인데 이 가격에 이 디자인에 이게 사실 음지에 그렇게 기대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저희는 이게 더 그러니까 방송용에 더 가깝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지금 들어보고 있는 건데 이 정도로 울림하는거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볼게요 아니 이 정도면은 좋은데? 가성비가 진짜 괜찮아요 가성비가 진짜 좋아요 왜냐하면 이게 그 이게 디자인 깐파도 한 내가 봤을 때 한 10만원은 가져가는 것 같은데 훌륭합니다 이게 뭐 사실 뭐 우리가 2일사랑 비교할 수 있는 있을만한 수준이라면 그건 당연히 아닌데 물론 이제 그 사운드의 어떤 디테일이라든가 그 선명도라든가 이런 거는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그게 이제 10만원대 중후반의 컨텐서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기능이 많고 이 기능에 이 디자인에 이 사운드면은 이건 진짜 정말 착하다 착한 마이크다 네 할 수 있겠네요 웨스로 들어볼게요 네 온통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 매일 자꾸 초라해지잖아 내 모습이 그대여 내게 말해줘 사랑한다고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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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가 멀다고 롤링이 더 딥 롤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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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고 있잖아 베이비 Just only you 그러니까 이게 AKG가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기본 소양으로 가지고 있는 게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기본기가 다르다 네 기본기가 다릅니다 그 레벨이 있네요 확실히 기타보다 이게 어쨌든 간에 좀 그 방송용에 좀 더 맞춰졌으니까 노래만 잠깐 솔로로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너의 생각뿐이야 나도 미치겠어 이거 봐 해상도가 너무 보고 싶어 매일매일 매일 아니 이게 노래 받는 걸로는 얘가 꿀리 지를 것 안 나 진짜 이걸로 예를 들면은 음악 방송 하시는데 노래 MR 틀어놓고 충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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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서 요 구간에서 기타로 또 솔로 잠깐 들어 볼게요 네 나쁘지 않은데 왜 나쁘지 않은데 아니 나쁘지 않아 아니 뭐 일일사에 비해 좀 덜하다는 거지 추후에 있잖아요 뭐 사실 이거 여러분 이거 얘네 일사랑 사실 비교할 수는 없지 비교하면 안 되고 비교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체급이고 비교고 근데 어쨌든 오늘 지금 이 느끼는 건 이 디자인과 여기서 나오는 사운드 그리고 요 활용도 면에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로 끝이야 와 미친 거 같아 여러분 방송부터 노래까지 그냥 얘로 다 하세요 응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프로페셔널 그 뮤지션을 위해 추천을 드린다기 보다는 방송 음악 방송 취미 이런 전천우 어떤 분야에든 간에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이크 그리고 요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형님도 좀 챙겨보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물론 이 마이크 지금 내가 뭐 이렇게 저기 방송하시는 분야 생각하고 왜 그 요즘 이제 축구 요즘 계속 리그 중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나와가지고 막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서 근데 축구 영상은 그 유튜브로 송출하면 안 되니까 그렇죠 무무로 해놓고 보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서로 계속 만담이 오가고 뭐 이렇게 그런 용으로 봤을 때도 되게 좋고 왜냐하면 일단 수음 자체가 잘 되니까 일단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디자인이 너무 이뻐요 디자인에서 정말 많은 큰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마이크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PD가 많이 이제 그 이렇게 MC한테 화면에 나온 사람한테 뭐 많이 요구하고 질문하고 막 이런 상황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 그 상황에서 PD가 그 카메라 밖에서 마이크까지 차고 있는 건 오버잖아 그랬을 때 얘를 프론트앤백으로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이게 들어가고 저쪽에서 이제 PD가 뭐라고 하는 것도 꽤 수음이 잘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방식으로도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방송 상황에 적용시킬 수 있는 훌륭한 AKG USB 마이크 같이 보셨고요 얘는 리라입니다 리라 이름도 이쁘고 아니 또 훌륭한 진짜 훌륭한 것 같아요 거문고자리 거문고자리 오랜만에 추천드릴 만한 아주 가성비 좋은 마이크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리라 여기까지 볼게요 다음번에 더 재밌는 마이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요즘에 방송 채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마이크입니다 방구성 미션을 영상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광이